준비한다고 합니다.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 패러블 라이딩? 아, 이거. 우와, 뭐야? 우와. 나 이거 하고 싶더라고. 어이, 뭐야? 솔직히 뒷스토리도 있습니다. 이게 플랜 B였거든요. 이거 그때 라우스에서, 맞아요. 라우스에서 살려다가 실패했었어요. 아, 이거 실패했었어요. 야! 죄송해요.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랑.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이거 두려워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아니야, 왜 그러냐. 아, 진짜. 네, 팀 형 어머니세요? 팀 형 울고 있는데요. 지금 받아보면서. 아, 우리 애 그런 애 아니라고요? 아, 그럼요. 엄마 미국에 있어. 지금 시차 때문에 시간도 안 맞아. 뭔 소리야. 아, 이거 놔라. 이거 놔라. 이거 놔라. 이거 놔라. 이거 놔라. 단체로 멱살을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한다. 네. 네. 아니, 뭐 뛰지도 않고 바람이 좋으니까 그냥 풍선 날리듯이 날려버리더라고요. 땡기면 올라간구나. 네, 보약할 필요가 없네. 네. 어? 엔진 없이 가는 거예요? 네. 오, 대박! 바람이 계속 오고. 아니, 사면에서도 아니고. 네. 와, 절벽. 야, 이거 대박이다. 뭐 뛰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서 있는데 그냥 쓴 날었네. 오! 바다 아래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너무 깨끗해서 진짜 멀리까지 보여요. 저 뒤쪽에서 앞에 가시고요. 진짜 예쁘다. 야, 위에서 보는 바다는 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쁘다. 그리고 우리는 석이한테. 짠. 석이한테. 하이맨이 진짜 중요하네. 와,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늘을 날고 있는 기분이에요. 영원처럼 달려갈 거야. 자, 무사 A팀은 웃었으면 일단 기만으로 미안하네요. 내가 무슨 말이지. 하늘을 타면서 이거라. 싫어 싫어 그러나 결국에 타잖아요. 현우 죽을 수는 안 돼. 아이고. 아, 이런 말을 했었구나. 뭐, 이따 보자. 야, 바람 쐬으면 좀 무서웠겠다. 형,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진짜로. Que, HELEN! ENTS 다프다. antes 물기 우윽 고거가 있으니깐요, 너무 좋은 게. 패러 가이딩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에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갈 수 있어요 다 알지 말고 왔다 받아보세요 잠깐 거기 브로홀 왜? 뭐였지? 잠깐 갔던 데이래요 와우 영원처럼 달려갈 거야 파도가 쎄서 다 깎인 거예요 손에 못 놓네 나 그냥 무서워가지고 거의 이렇게 가까워요 형이 막 사람들 악수하고 왔다고 거의 진짜로 하이파이브 할 수 있었어요 우와 저렇게 낮게 날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긴장했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형이 올 때까지 계속 저기서 그냥 떠 있었어요 풍선처럼 진짜 그림이었죠 맘에 들어가고 있어요 딱 석양 때 야 너 주방 추워 너무 좋다 야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다행히 할 수 있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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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그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ort 형 괜찮아요? 환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뜨 지금 막 저 진짜 멀리 갔다 왔어요 네 bibliholm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역시 우리도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바다까지 갔다가 바람 못 만나면 저희는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형은 여기 동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거의 바다를 만질 뻔했어요 아 진짜? 어쨌든 한우가 군에 살면서 한 번만 할 수 있는 한 번만 한 번만 하게 됐네요 가시죠 형 맛있는 식사와 함께 밥 못 먹어 지금 잠깐만 밥 못 먹어요?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와 형은 나이 많구나 네 옛날 노래하네요 네